이번 선거로 달라진 건 도의회뿐만이 아닙니다. 도내 전체 선출직 10명 중 6명이 초선으로 당선됐고, 여성들의 활약도 어느 때보다 눈부셨습니다. 확 달라진 민선 7기 지역 일꾼들의 변화상을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제외한 도내 선출직 233명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137명이 새로운 인물입니다. 18곳의 시장 구수 중에서도 9명이 초선이고, 시근우야 166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94명이 정치 신인입니다. 나이도 한층 젊어졌습니다. 특히 도내 최연소 당선인으로 만 29세의 당선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주시의원 라산구구 더불어민주당 장영덕 당선인은 송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젊은 패기를 앞세워 당당히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장 당선인의 포부는 생활정치 실현입니다. 몸이 젊은 정치보다 생각이 젊은 정치로 정말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지원 정책들도 많이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역풍도 거셌습니다. 역대 선거 중 가장 많은 여성 당선인이 배출돼 도의회와 시군의회에 총 46명이 입성했습니다. 4년 전보다 5명, 8년 전보다는 8명이나 늘었습니다. 여성 도의원 9명 중 8명은 정치 신인으로서의 활약이 기대되고, 여성 시군의원 37명 중 재선에 성공한 10명은 초선 의원들을 이끌어 여풍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확 달라진 강원도 정치 지형에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민선 7기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G1 뉴스 최경식입니다. G1 뉴스 최경식입니다.